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왜 여러분들 공직선거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물음표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의 표를 그러니까 강서구에 100명이 여러분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100장 가운데 35장을 이동을 시킨 겁니다. 17.5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17.5장을 플러트 처리해서 35장을 적용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그것이 25% 25장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밝혀졌고 선거 부정은 여러분들 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30만 정도가 그걸 시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뭐죠?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건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다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세력에게 투항 항복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바로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외에 굵직굵직한 여러분들의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할 가능성이 국민들이 집요하게 이름 저항하지 않나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아온 겁니다.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받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기 있으면 모든 뿌리가 여러분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 외부에 정치판에서 오래 여러분들 먼저 굴러먹은 인물이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거래를 해서 이번 당대표는 누구를 밀자 이번 대선 후보는 누구를 밀자 이런 종류의 거래가 있어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선거의 이름들 국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 외부에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먹은 특정 인물이나 그 주변의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해온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해온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 수법을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이름부터 활용할 것이 아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인 사전투표일 부풀리기와 이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에서 7.5%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일을 부풀리고 그 결과로 329만 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국의 선거구에서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게 되면 214석 정도를 여러분 더블당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으면 200석 정도에 가깝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물로 드러낸 것은 바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던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보면 되는 겁니다. 2021년 또 6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료진 선거고 국힘당의 이런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가 대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의 당대표와 굵직굵직한 여러분들 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남아있는 증거물인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은 선거 자료 자체를 발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론 내려도 없지만 이준석은 완전히 만들어낸 선관위와 국힘 내 외부에 있는 특정 정치 세력이 야합을 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제조 생산 발표한 선거가 바로 2021년 6월 이준석이 당선된 국힘당 당대표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왔는데 증거물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건 다 없었지만 숫자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야 당선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나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의 부정선거나 숫자를 마지막에는 조작을 해야 된 겁니다. 숫자를 국힘의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국힘당의 이런 모바일 투표 조작은 조작했을 같고 했을 같고라고 표현했고 그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했다. 그건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모든 암세포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과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라는 암세포에 의해서 다 전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엊그제도 여러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국힘당 당대표 경선 사전투표 조작 의심입니다. 이준석과 나경은이 맞붙었던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ars 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 같고 모바일 투표는 만들어낸 것 같다는 이야기. 여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바일 투표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모바일 투표 여러분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11만 9065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바일 투표 그룹의 표본 수가 12만 명 상당이 된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입니다. 그 다음에 ars 투표가 3만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만과 3만 15만 명의 모집단이 있는 것이고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포본 집단하고 ars 표본 집단을 여러분들 다 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모집단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a-100이 나경훈이 마이너스 7.82% 이건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2만과 3만 정도로 구성되는 여러분들 이 모바일 투표 12만과 ars 투표 12만 맞죠 12만과 3만 12만하고 3만 명인데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나경훈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했냐야 선관위가 대행했을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국힘당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주호영과 조경대와 홍문표는 정확하게 통계하게 대수의 법칙에 만족하는 특정 후보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기 때문에 차익값이 오차범위 내로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준 겁니다. 이준석과 나경훈의 차익값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이례적으로 큰 값이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모바일 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마치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범죄를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왜 침묵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크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대표도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그다음 공직선거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여러분들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덕택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은 2023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사전특조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압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은 선거를 통해가지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악과 타협한 대가를 국민들이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이자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 이런 당대표가 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우리 편끼리 우리 편끼리 총을 싸워준 분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 지금 와서 2021년도 6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왜 끄집어내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리 어디냐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써야 되면 정의 편에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편이 있다면 진실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편이 있다면 선의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편이 있다면 올바른 편에 써야 되는 거죠. 국힘당 편이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니까 보수니까 선거 부정 문제 그냥 우리끼리 덮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 보수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보수고 여러분 좌익이고 우익이고 좌파고 우파고 여러분들 이게 다 하위이지 않습니까 상위가 뭡니까 나라의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교체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당대표가 되어지면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온 언론에 다니면서 뭡니까 대통령을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 자기를 낳아준 국힘당을 요구를 하고 다니는 그 젊은 촐딱선이 없는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부정선거가 만들어준 시극이자 비극인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 자료를 전혀 공개 안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울리니까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김기현이 몇 표를 받았는지 ars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싹 다 묻은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으니까 컷옷받을 때 자료를 공개 안 해가지고 이런 썩어 빠진 친구들이 정치를 한다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노예가 돼도 할 낙직 소리를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온통 다 가짜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때 6월 국힘당의 이준석 당대표 선출과 과학 통계학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는 같은 모집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ars 투표 결과 모집단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모바일 투표 결과 같은 모집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율 수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바일 투표 결과는 누군가 만들어서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닌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워낙 썩어 가지고 썩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썩은 그 대가를 참정권 박탈과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 애통해서 여러분들 그 뿌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또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bs 여러분들 한 한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잘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할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부정 문제를 이제 3년 6개월이 넘게 지금 다루오면서 그것을 총집대승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인 도독놈들 1원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향한 그런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책이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